이거 무슨 외래꽃이라고 그랬잖아. 일단은 학교. 여기 너무 멋있어. 못 들어가는게 진짜 아쉽다. 그게 아쉽다.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.. 근데 물에 빠지면 살기 힘들 것 같긴 해. 다시 일어났다가 어째새. 여기도 번데기 하나. 물 싸움 하는데요. 사장하다고. 그만 먹으나 사장하다고. 배가 저리 한 바퀴 보나 보나. 내가 와서 이따 담아요. 다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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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여자같이 왔어. 저 앞에까지 갈 수 있나봐. 귀여워. 애기 오린데? 엄마가. 오수가 내려오는거 같아 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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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하열 안녕 흐흐흐 해가 졌으면 좋겠어? 응 돼야 나랑 먹으면 많이 먹은 거야 응 자, 아빠 보자 김치 하나, 둘, 셋 응 사이버 사이버 kee 다음날 여기다 서울 뭐 포천자연맛 불조심하고 있겠지 뭐야? 가 계속 예진이 밥도 잘 해 먹고 어디 보여? 진흙탕이네 어제 4마리가 열심히 무인돌 만들었지 4대방 사업인 것 같고 어디 갔어? 누가 있다 방압상으로 해야지 오 기다렸죠? 커피 먹자 커피 먹자 커피? 커피 커피 먹자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 하율이 반응하는 애들 있어? 난 지금 기기고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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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사람도 쳐다보는데? 우리가 흔드는 거 맞아? 저기서 흔드는 거 아니야? 구석구석 잘 메워질깐 얘기죠? 철원 평양, 철원 용암베지가 만들어진 거예요. 오른쪽과 왼쪽 안성을 보는 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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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으로 옆으로 딱 갈라졌어요. 이건 수평절리라고 해요. 수평절리. 지금 여기 돌단이 예쁘게 쌓여져 있는데 얘네들 다 저 위에 붙어있잖아요. 저 위에 붙어있었는데 나무뿌리가 들어가거나 얼었다 녹았다.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? 거기 못할까? 아, 여기. 여기가 여기. 여기가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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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прав מת. 여기가 여기가 아주 외워. 오, 흔들려 흔들려. あれarnos. 고춧가루 여기죠? 하와이 뭐 줄 거 없나? 줄 거 없어 많이 왔네 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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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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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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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감사합니다.